두 번째가 손익계산서. 과거에는 손익계산서라고 했는데 현재 회계기준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수업시간에는 포괄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재무상태표가 특정 시점이라면 포괄손익계산서는 특정 기간입니다. 기간, 보통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일반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주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그 1년 동안, 1년 기간 동안 기업의 재무성과 또는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다. 재무상태라는 것은 특정 시점이지만 이 기간 동안의 어떤 성과를 우리는 재무성과다 또는 경영성과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재무상태표의 사묘소가 자산부채 자본이라면 포괄손익계산서의 사묘소가 수익비용 단기순손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계산 방식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을 하는 거예요. 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우리는 단기순손익이라고 하고요. 단기순손익이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단기순손익이 플러스가 나오면 단기순이익이라고 하고요. 자,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그때는 수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때는 단기순손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아직은 이게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모르니까 그 상태에서의 용어는 단기순손익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포괄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보고자 하는 건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단기순손익을 가지고 해당 기업의 재무성과 또는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포괄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수익이 있는 것이고 비용이 있는 것이죠. 그럼 수익에서 비용을 뺀 단기순손익을 보고 그걸 보고 그럼 삼성전자의 올해 단기순손익은 주로 이익이 나올 테니까 단기순이익이라고 보일 겁니다. 그럼 그 단기순이익을 보고 그럼 여러분들이 정부 이용자라면 작년도하고도 비교해 볼 것이고요. 또 경쟁의사들 SK하이닉스라든가 또 국제적으로 보면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과의 단기순이익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삼성전자의 어떤 경영성과 재무성과가 작년도보다 좋았다 안 좋았다 또는 경쟁기업보다 좋았다 안 좋았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보를 이용하는 지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포괄손익계산서의 핵심 요소인 수익과 비용은 어떤 특정 시점이 아니라 특정 기간 개념이기 때문에 특정 기간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Flow다 기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올해 1년 동안 벌은 월급 합친 거를 연봉이라고 하는 거지 그동안 배웠던 누적치를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봉과 같은 게 우리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삼성전자의 올해 수익이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벌어들인 그 수익을 얘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포괄손익계산서는 그 1년치 특정 기간에 대한 어떤 경영성과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배열하듯이 포괄손익계산서도 왼쪽과 오른쪽에 배열하는 규칙이 있을 것인데요. 수익은 오른쪽에 배열하고 비용은 왼쪽에 배열하는 겁니다. 수익은 오른쪽에 배열하고 비용은 왼쪽에 배열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산은 왼쪽에 배열하고 부채랑 자본은 오른쪽에 배열했죠. 하지만 포괄손익계산서는 왼쪽에 비용을 배열하고요. 오른쪽에 수익을 배열한다는 것을 명심을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수익을 오른쪽에 배열하고 왼쪽에다 비용을 배열했더니 만약에 수익이 100이었고 비용이 70이었다면 30이 남잖아요. 그죠? 그럼 30을 우리는 단기순익이라고 하는데 항상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이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왼쪽에서 30을 더 추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30을 우리는 단기순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순익은 그 수익에서 비용 뺀 그 차익만큼을 잔액을 채워준 것이고요. 자 만약에 오른쪽에 수익을 100원을 기록을 했는데 보고를 했는데 비용이 120이라면 그러면 단기순손익은 마이너스 20이 될 것이니까 그럼 아까 설명한 것처럼 단기순손익이 마이너스인 상태를 우리는 단기순손실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에다가 단기순손실을 표시하게 된다면 포괄손익계산서가 완성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개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는 아니 재무상태표는 개정식과 보고식 중에 주로 개정식을 많이 쓴다면 반대로 포괄손익계산서는 지금 설명드린 개정식도 있지만 보고식도 있는데 오히려 포괄손익계산서는 대부분의 재무제표는 보고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 양식은 잘 안 보이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방식을 우리가 보고식이라고 한다면 포괄손익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보고식 양식을 많이 쓰고요. 재무상태표는 이 양식. 무슨 양식이에요? 개정식. 그래서 원래 재무제표는 보고식도 있고 개정식도 있습니다만 관행적으로 재무상태표는 개정식을 많이 사용하고 포괄손익계산서는 보고식을 많이 사용한다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훨씬 더 이해력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재무상태표는 99% 개정식으로 되어 있고요. 포괄손익계산서는 99% 보고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단기순손이익이 플러스인 걸 뭐라고 해요? 단기순이익이라고 하고요. 단기순손이익이 마이너스인 상태를 단기순손실이라고 한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용어니까. 그럼 우리가 처음 왕초보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재무제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가 이 두 개입니다.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인데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재무상태가 바로 뭐냐? 자산, 부채, 자본이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재무성과는 뭐냐? 수익, 비용, 단기순손익이다. 단기순손익은 계산에 따라서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그거 우리는 단기순이익이라고 한다. 때로는 회사가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아서 장사가 잘 안 돼서다 보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럼 단기순손익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단기순손실이라고 한다. 적자라는 거죠. 단기순이익은 흑자를 봤다는 소리고 단기순손실은 회사가 적자가 발생했다라고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적자라는 기업의 경영성과, 재무성과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재무제표의 핵심적인 두 가지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큰 구성 요소를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무제표 꼭 다운로드 받아서 또 우리 교재에는 삼성전자 재무제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이 공식대로 되어있을 테니까 그걸 보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워가는 재미를 느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화왕초보를 위한 회계 튜토리얼이 제안하는 회계공부 3단계 주린이도 직장인도 모두 다 회계 튜토리얼로 레벨업 회계, 이제부터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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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